국제 해커 조직 어나니머스가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와 국가 IS와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 웹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해킹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나니머스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해킹 사실을 공개하면서 지하디스트 트위터 계정 10여 곳도 해킹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해킹 사실 공개 이후 실제로 안사르 아라크넷이라는 프랑스 지하디스크 웹사이트는 전혀 다른 검색 엔진 사이트로 연결이 됐습니다. 어나니머스는 지난 9일 샤를리에브 도작전이라는 해시태크로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대한 해킹 작전을 펼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게재한 동영상을 통해 지하디스크와 관련이 있는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를 추적해 파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